최근 들어 아시안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주류 사회, 특히 주요 언론과 방송들 역시 아시아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CNN 방송이 아시아계 미군에 대한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서 아시안계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. 아시아계 미군이라고 한다면 부유하고 고학력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 출신 국가에 따라 또 소득과 학력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. 퓨리스 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 일단 아시아계 지난 2019년 미국 내 중간 평균 소득은 8만 5천 달러로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인 6만 1,800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또 아시아계는 25살 이상 인구에서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54%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같은 나이대 전체 미국인 가운데 이 비율이 33%인 것과 비교한다면 큰 격차입니다. 하지만 아시아계 역시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하면 그 편차가 컸습니다. 인도계의 중간 소득을 보면 11만 9천 달러로 미국 내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했는데요. 이는 한인 가구의 중위 소득인 7만 2,200 달러보다도 2배나 높았습니다. 교육 수준 보겠습니다. 교육 수준 역시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비율을 보면 인도가 75%, 스리랑카 60%, 중국과 파키스탄, 한국이 57% 이상, 일본 52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같은 아시아계라도 해도 캄보디아나 베트남,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인의 30%는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따지 못했습니다. 다시 말해 얼마 전 CNN 방송의 보도도 전해드렸지만 에이시안 어메리칸이라는 표현에 대해 에이시안계라 하면 모두 하나로 표현하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또 출발점이 다르다고 퓨리센터의 릴루이스 인종민족연구 부책임자는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고학력에 부유하고 또 성공한 이민자의 전형으로 편중되게 그려지고 있는 에이시안계. 하지만 에이시안계는 주류사회가 만든 모범적 소수자라는 틀에 갇혀 증오범죄, 휘생양이 되는 등 이중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는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두 배로 늘면서 현재는 2,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인종그룹인 아시아계는 이제 오는 2060년에는 그 규모가 4,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